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정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대통령실에 지금 수석급 이상 모든 참모들이 오늘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지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여히 받아들여서 국정을 쇄신하고 앞으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관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 쇄신에 인적 쇄신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지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어느 선까지 사표를 수리할지 대대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야권의 압승으로 인해서 지금 대대적인 공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점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였는데 선수급 이상 모두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동안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즉각 대응을 하고 아닌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급 이상 전반적으로 쇄신을 하겠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부분 수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파 사건이라든지 이종수 전 국바모 장관의 대사 발령이라든지 황상무 수석권이라든지 또 그리고 의료 분쟁 이것 건에서도 민심과 동돌해지게 빨리 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질질 끌어왔다는 점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의료 분쟁 말하자면 의과대학생들을 느리는 문제 이게 총선 임박해서 이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켰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책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여러 차례 만남에 통해서도 2천명 선을 고집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너무나 국정기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쇄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국정 전반을 도달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의를 표명했다. 동료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임무를 기용하는 것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여기 나타난 민심 이것을 헤아리고 그리고 새로운 돌파를 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민심 가짜 민심 엉터리 민심이 많다는 점에서 더더욱 더 국정 혈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실에 혈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측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범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백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입건과 관련해서 입장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국무위원들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수석들도 사표를 내겠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추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약속을 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몹시 초취한 표정이고 피로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짧게 짧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책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국민들의 의사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산후 지도부 관련해서 좀 당과 논의한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비대위원장 사퇴 그리고 나머지 비대위원장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통령실 이관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그리고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